차은우씨가 페이더 엘리아스, 페이더 일라이어스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다. 차은우씨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차은우씨, 케이언우의 첫 콘텐츠로 은우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.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차은우씨는 싱어송라이터 페이더 엘리아스의 팬이라고 밝혔다. 그는 최근 다이렉트 메시지를 먼저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다.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같이 작업해보자고 제안해주셨다고 전했다. 듀엣곡으로 페이더 엘리아스의 방파이어, 봄파이어를 선곡한 차은우씨는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신나는 곡이다. 요즘 날씨도 추워지니까 따뜻한 노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이어 페이더 엘리아스가 등장하자, 차은우씨는 환한 미소로 그를 반기는 한편, 왜 내 메시지에 답장 안 했냐며 농담을 던졌다. 이에 페이더 엘리아스는 꼭 만회하겠다. 이제껏 나한테 DM 보낸 사람 중 너희 팔로워 수가 가장 많다고 답해 유쾌함을 자아냈다. 본격적인 듀엣 무대가 시작되고, 차은우씨는 페이더 엘리아스의 기타 연주에 맞춰 감미로운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불렀다. 이어 로맨틱한 가사와 함께 차은우씨와 페이더 엘리아스의 달콤한 하모니가 펼쳐졌다. 한편, 차은우씨는 올해 아스트로로서 정규 3집 활동을 석류한 이후, 아시아 5개국에서 개인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며 약 5만 명의 팬들과 만났다. 또 지난 16일 개봉한 영화 데시벨과 오는 12월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아일랜드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다채로운 행보를 여가고 있다.